잘 먹는다 제니 가까이 가지마 어른도 식사하시는데 니 새끼 중에 닐 누가 닐 닮았을까 그래도 착해요 같이 먹는 거 보면 금동아 금동아 아유 근육질 좀 봐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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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간식 하나씩 먹어 이리와 금동아 이리와봐 금동아 금동아 이리와봐 금동이다 금동이 줘야rar yo 놀고와서 먹어 이제 놀고와서 먹어라 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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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먹는 닭발 야 어제 운동을 안시켰더니 쳐다 똥을 싸놨네 번개 기다려 금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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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동이 맛있어 지지 지금 입에서 금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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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뭐 뭐 아 보라 우유하나 먹을까 아 잠깐만 아 으 신바 니도 일로와 우리 우유하나 먹어 신바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젠이도 구 어쨌다 아 아 아 너 진짜 무슨 거 고고 뭐 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심바가 착하네 또 먹을거야? 야 니 간식 많이 먹는데 너무 응?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이러면 안 돼 얘 눈 좀 봐 얘 눈 좀 봐 눈 좀 봐 자자자 잠깐만 보라 신바 하나 더 일로와 제니 이리와 제니 빨리와 제니 빨리와 응 그렇지 여기 아주 정말 엄청 엄청 당돌해요 얘 야 진짜 야 제니 제니야 제니야 여기 봐 제니 제니 아 진짜 또 왔어 또 먹어 야 이러면 안 돼 이제 하나씩만 먹고 이제 그만 먹는 거야 알았지 응 응 신바 눈 좀 봐 신바 눈 자 마지막으로 닭발 하나씩 먹을까 닭발 아이고 잘 안 잡히냐 닭발 닭발 그렇지 그렇지 수목 안정 보기 시작 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지 혼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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